인천시가 아웃번뉴 오래된 글에서 새로운과 인천사람 등 두 권의 신간서적을 출간했습니다. 이번에 출간한 아웃번뉴는 계양과 산업화를 거쳐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인천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인천사람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인천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.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천홍보책자는 인천이란 도시와 인천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획물로 책을 통해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인천시는 매년 인천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는 단행본을 펴내고 있으며 그동안 까치발로 본 인천, 그대 추억 인천기억, 그길 인천, 인천을 그리다 등의 서적을 펴냈습니다.